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오늘 케이스 내용은요. 6평 얼마 안 남았죠. 실전 문제풀이 방식을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되게 많이 들었던 말일 겁니다. 국어 선생님들께도 많이 들었을 거고 영어 선생님들한테도 되게 많이 들었을 말이에요. 지문 안에 근거 있다는 말 진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지문 안에 근거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문제풀 때 문제를 그렇게 안 푼다는 거예요. 근거를 찾았으면 이게 거의 끝난 거거든요. 근데 근거를 찾지 않고요. 해석으로만 문제 푸는 학생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케이스 주제가 이겁니다. 지문 안에 근거 있지 않냐. 근거를 찾기만 하면 된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거 수능은요. 주관식이 아닙니다. 근거를 찾았으면 오답을 지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답을 다 지우면 결국에 답이 남는 거니까 근데 문제를 푸는 데 자기 혼자 번역과 시험처럼 푸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케이스 내용이 지문 안에 근거 있지 않냐. 근거를 찾는 방식 하나 설명드리고요. 그걸 바탕으로 오답을 지워서 답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근거되는 문장 찾기 중에 제가 오늘 케이스다 보니까 전체 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 설명드릴게요. 연결어라고 하는 건 필자가 자기 글에서 어떤 의도로 썼는지를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연결어를 표시해놓고 문제 풀었을 때 표시하고 않고 문제 풀었을 때하고 완전 하늘과 땅 차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수능은 평균 7문장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7문장밖에 쓰지 못하는 짧은 영어가 혹시 예시를 왜 썼을까요? 예시를 썼다는 건 예시 앞 문장은 필자의 주장 강조입니다. 그래서 예시가 나오면 무조건 셈을 쳐야 돼요. 이게 필자의 주장과 강조가 들어간 문장입니다. 고민도 하지 말고 예시났으면 예시한 문장에 표시해라. 두 번째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조금 농담이라기보다는 좀 세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와 그럼에도 불가 개통이 나오잖아요. 그럼 속된 말로 여태까지 쓰레기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집중해라고 하는 걸 알려주던 장치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나와 그럼에도 불가하고 나오면 그 뒷부분부터는 집중적으로 요약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돼요. 위에 글은 속된 말로 쓰레기거든요. 자, 그다음 그래서와 그래서 그런 거다게 필자가 자기 글의 결론을 짓겠대. 또는 다시 말해 얼마나 중요하면 재진술 했던 말을 또 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거 고민도 하지 마세요. 필자의 노골적인 주장하는 문장이에요. 맨 마지막 임팩트 사실상은요. 강조할 때 쓰는 뭐라고요?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필자의 주장 강조가 들어간 문장이에요. 참고로 제가 오늘 풀 문제는 빈칸입니다. 빈칸이 네 문제고요. 빈칸에 역대 연결어 있는 빈칸이 많았을까요? 연결어가 없는 빈칸이 많았을까요? 연결어가 있는 빈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연결어를 먼저 표시하고 문제 푸는 거와 그렇지 않은 게 완전 하늘과 땅 차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실전적인 문제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수능이고요. 3번이에요. 정답률이 48%. 쉬운 문제 아닙니다. 자, 제가 문제 풀이 앞서서 이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꼭 하나 필기 하나 있으면 좋을 게 있는데 빈칸이 첫 부분일 때입니다. 영어에서 빈칸이 첫 문장으로 나올 때 출제 의도는 두 개 중에 무조건 하나입니다. 이 이외에 출제 의도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알만한 밑에 글을 읽고 나서 이걸 이해하고 답을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빈칸 자체가 주제이거나 요지일 수 있습니다. 주제 요지는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오해와 통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의 반대말일 수도 있단 말이야. 자, 하지만 뭐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빈칸이 첫 줄일 때는 주제 아니면 주제의 반대말이거든요. 출제 의도를 그냥 알고 들어가요. 어쨌든 주제 관련이에요. 주제 아니면 주제의 반대말이니까.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땐 이렇습니다. 첫 문장부터 읽으면 제 현장 수학생들은 알지 제가 항상 하는 말 아마추어다. 문제 풀 줄 모르는 학생이 이렇게 푸는 거예요. 5초에서 10초만 딱 빼세요. 연결어가 있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보통 네 문제 중에 세 문제가 연결어가 있거든요. 표시해놓고 푸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빈칸 뒤에 해석하는 게 아니라 대문자 다음에 주어 동상 한번 볼게요. 이전 시대의 뭐뭐와 같은 자, 주어입니다. 발견은 브링포스가 가져오다야 발견은 뭐뭐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연결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장 지금 그 조합은 뭐뭐일 수 있습니다. 연결어가 없습니다. 그 다음 문장 어느 시점에서도 연결어가 없습니다. 그 다음 문장 우리의 독창성은 뭐뭐 할 겁니다. 연결어 없습니다. 이 상황은 옵니다. 연결어 없고요. 와우 이제 보여드릴게요. 짠 다행스럽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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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행스럽게도는 뭘까? 위에 있는 글이 부정적이었다는 얘기야. 안 좋은 얘기가 위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럽게도 그건 뭐야?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뭐냐면 이거 그러나와 같은 의미로 쓴 겁니다. 불행하게도와 다행스럽게도가 나오잖아요. 위아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긍정적 부정적 내용이 반대로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거 그러나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러나가 나왔으면 그러나 앞 문장은 속된 말로 쓰레기 해석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해석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위에 있는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제부터 필자가 뭔가 말하겠다는 걸 서서히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럽게 뭔가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인데 뭐예요? 그런 뭐라고요? 그러나 이 문장의 마지막 문장이요. 그러나예요. 그럼 뭐예요? 읽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필자가 결국에는 이 말을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뭐뭐이지 않냐. 그럼 제가 제가 실전 문제라고 할 때 오해하지 마세요. 읽지 말라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필자가 주장하는 부분 fortunate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결론 자 우리는 이 글에 주장과 결론을 알아요. 그럼 첫 문장을 오답을 지워내라는 얘기예요. 정답을 구입하시려고 하지 말고 오답을 지우면 되니까 자 불행하게도 갑니다. 자 미리 좀 포인트를 요약했는데요. 다행스럽게 다행스럽게 다행스럽게도 희귀 금속이 핵심적인 성분이라는 겁니다. 희귀 금속의 핵심이에요. 친환경 기술에서는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금속이 해석은 할게요. 뭐와 같이 전기 자동차와 풍력 터빈과 태양력 판넬 같이 수십억을 주경하지 않아 자 다시 신환경 기술의 핵심은 희귀 금속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자 그 다음 장볼게요. 그것들은 그럼 그건 뭐예요? 희귀 금속은 도와준대요. 자 뭐에 전환시켜줘. 뭐를 자연 자원을 그러니까 공짜인 자연 자원을 뭐와 같이 태양과 풍력과 같은 것을요. 뭐로 동력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동력으로 바꿔준대요. 자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는 근데 버시시가 이 문장 사실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아닌데 내가 데이가 뭔지 궁금해 주는 거예요. 다시 다행스럽게도 희귀 금속이라고 하는 게 친환경 기술의 핵심입니다. 아 그럼 희귀 금속이 자 이걸 친환경적인 뭔가로 자연적인 걸로 자연적인 거를 막 바꿔준다는 겁니다. 결론이자 주장 볼게요. 하지만 없으면 증가시키는 게 없으면 오늘날의 한정된 공급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안 나왔어도 알아야 돼요. 뭐해? 희귀 금속들 그것들 그거의 공급들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느 가능성? 발전시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뭘 발전시켜요? 대안이 되는 꾸미는 말이가 중요하지 않고요. 친환경 기술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명사 명사 동사는 후치 수식이에요. 어느 친환경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없을까? 우리가 기후 변화를 늦출 필요가 있는 친환경적인 거 그걸 개발할 가능성 없네요. 제가 지금 중간에 안 읽었지만 우리는 주장하는 문장부터 결론까지 읽었어요. 그러나가 나서 왜 쓰레기거든요. 다시 한 번 볼게요.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없으면 오늘날의 공급 희귀 금속 같은 거를 증가시키지 않으면 우리 친환경 개발 가능성이 없대. 이게 결론이자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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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문이에요. 그럼 첫 문장 올라가겠습니다. 미래 우리 하이텍 하이테크 상품의 미래라고 하는 게 놓여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의 한계에 놓여있는 게 아니라 자 이건 표시를 할게요. 영어에서 not a 법 b가 나오면 a가 아니라 b다잖아. 필자가 주장하는 건 b다요. 이건 중요한 문장이 아니에요. 우리 하이테크 상품 제품의 미래는 우리의 머릿속의 한계가 아니라 빈칸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끌어올게요. 답에 큰 거 찾았어요. 우리 지금 물론 바로 밑에 문장은 볼 건데 자 그럼 하이테크는 뭐에 달려있죠? 오늘날에 한정된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친환경 기술 개발 못한다며 그럼 다시 하이테크 상품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있게? 오늘날에 한정된 공급을 늘려야 하는 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거를 찾았으면 오답을 지우는 겁니다. 제가 바로 다음 문장까지 볼게요. 이전 시대에 자 무와 같은 이전 시대에 철기와 청동기 같은 이전 시대에는 발견 뭐에 새로운 원소의 발견이 자 브링포스 가조다예요. 겉보기에 끊임없는 수 어느 수? 새로운 발명을 옛날에는 만들었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옛날에는요. 새로운 원소가 발견되어야 뭔가 만들어지는 거야. 옛날에는 우리는 봤단 말이야. 희귀금속이 친환경의 핵심인데 그거 늘리지 않으면 못하는 거야. 다시 올라가보자. 그럼 우리 하이테크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있어? 한정된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답을 지워볼게요. 다시요. 근거가 뭐라고요? 한정된 공급을 늘려야 되지 않겠냐 야. 1번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있을까?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자 어떤 능력? 시큐어 나중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안전하게 하다도 있지만 확보하다가 있어요. 뭘 확보해요? 어떤 재료들을 확보하는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생산하기 위해 재료를 확보하는 거에 달려있죠. 뭐야? 희귀금속 같은 공급에 한정된 양을 증가시켜야 돼요. 확보해야 돼요. 이거 저는 동그라미라고 얘기 안 해요. 엑사님 세모 세모입니다. 안 된다고 말은 못해요. 이제 어디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느냐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틀렸는데 더 중요한 게 뒤에 나와 그것들을 친환경적으로 만들래요. 아까 근거에서 뭐 나왔으니 친환경적으로 만들어라가 아니라 이걸 늘리지 않으면 친환경이 안 되는 거야. 다시 늘리지 않으면 친환경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늘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친환경적으로 만들어라. 아니 재료가 있어야 만들 거 아니야. 이게 오답 1등이었어요. 3번 더 넓은 분배 혁신기술을 분배하라 나온 적 없죠. 늘려야 한다. 재료를 늘려야 한다. 분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4번 정부 정책 정부 정책이 언급된 적이 없죠. 공급을 늘려야 한다. 재료를 자 5번 꾸준한 업데이트와 향상 업데이트하고 향상하자가 나온 적은 없어요. 뭐라고요? 시기 자원들의 한정된 양을 증가시켜야지만 합니다. 답이 1번밖에 안 나와요. 뭐냐면 실전 문제를 풀 때 핵심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중간에 읽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거찾기 에요. 근거를 찾았으면 오답을 지우면 답이 무조건 남겨집니다. 그래서 6평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남는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채화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꼭 열심히 근거찾기 연습하시고요. 혹시 선생님 저 근거찾기 방식 모르겠습니다 하면요. 저희 Q&A 들어와서 Q&A 자기의 상황과 문제풀이 방식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연구팀이요. 여러분에 맞게끔 꼼꼼하게 추천하는 공부법을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남는 기간 동안에 문제풀이 꼭 채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